아니 그거 굉장히 좋은거 아닙니까? 그만큼 매력 덩어리다 그쵸? 마이크를 자꾸 얘기해 주셔야 자료로 남죠? 그만큼 매력적이다 네네네 그렇죠 좋은 뜻이었는데 혹시 아니 저는 저도 사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너무 매력적이어서 지금 5%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정말? 언제 다 보여주실 거예요 하성우씨? 뭐 분할해서 천천히 네 제가 할아버지 될 때까지 분할해서 지금 한 20층 건물이라면 아직 지하 짓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제 포토타임 앞두고 끝행사 부탁드릴게요 우리 감독님부터 예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8월달에 개봉하는 터널 수많은 재미난 영화들도 있을텐데 저희 영화 터널은 어떤 가공된 세계라든가 에서 벌어지는 어떤 만화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벌어지는 재난을 소재로 한 보다 현실 미착적인 재난 액션 스릴 그리고 유머가 들어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대를 심각시키지 않도록 남은 작업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앞에 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미도 추적 추적 내리고 강남까지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귀엽게 봐주시고 네 또 여름방에 좀 후반부에 저희 영화 개봉을 하죠 10일이니까 8월 10일 기억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드나씨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다시씨 네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대 정리되는 동안 우리 감독님과 배우 분들 무대 옆으로 잠깐 모시고요 저희 무대 빠르게 정리하고 포토타입